이제 거의 산 정상 이에요 현재 아무것도 못보고 현재 지금 꽝입니다 꽝 땀만 이빨이 빼고 있어요 힘들다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버섯이 내가 찾는 버섯은 없구요 이런 버섯들만 장득이 있네요 내가 찾는 버섯은 아니고 버섯이 있죠 이런 버섯도 있구요 이건 야종이 인데 이건 물 끓여 먹는거 뒤도 않는 것만 보여요 자꾸 대도 않는 것만 보여요 자꾸 대도 않는 버섯들만 보입니다 아이씨 더워 이게 둥글레 둥글레는 뭐 작지만 많이 있구요 이런것들 우산나물 이런 데가 우산나물 있고 한 데가 저런데요 삼이 자생하기가 좋긴 한데 삼을 떠나서 지금 버섯 보러 왔거든요 깊은 산골사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없어 이렇게 우산나물들만 이게 우산나물 잔뜩이네 이거는 제가 찾는 버섯은 아닌데요 이건 운지버섯 버섯은 이쁘죠 이것도 운지버섯이라는 버섯입니다 근데 땅이 너무 메말라 가지고 버섯이 지금 없어요 우리가 찾는 버섯은 열심히 더 발품 팔아 보겠습니다 이런 독버섯은 참 잘 자랍니다 척박해도 이 독초 독버섯은 참 잘 자라요 이런거 먹으면 혀가 어버버댑니다 어버버 흐우 흐우 네 아휴 힘들어 힘들어 아니요 시청자 여러분 아휴 이게 지금 찾던 쌀이가 있기는 있는데요 와 너무 지금 척박하고 이 많이 나오던 이 산에 진짜 이 쌀이가 없어요 없어 이야 진짜 이 쌀이버섯 이랬든 저랬든 하나 찾았어요 하나 이거 뭐 이거 반찬이나 해먹고 이거 아휴 이거 지금 하나 보입니다 현재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해야 되겠어요 아휴 예 아 Fahrenheit k 기출을 아휴 아휴 감사합니다.